오늘 은혜 받고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기한 강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크리스토께로 붙들린 바 되어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인마누엘 누리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회신과 변화 속에 애틀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고 또 정교 생활을 벗고 생명력이 넘쳐 회복되는 새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정교 계획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늘 그 자신은 제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고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깨어질 정도로 오르며 힘쓰고 애썼지만 죄에서 해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6절에 11절에 믿음으로 오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를 깨닫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정교 계획을 절대 불가능한 정교 계획을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며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하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러하면 서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말씀 성취를 누리는 우리 지역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교와 다릅니다 정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여 죄와 사망의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사단과 하나님이 떠난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영생의 축복인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당당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며 죽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등으로 부활하셨는데 세상의 눈과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그게 죄인이고 부끄러운 바로 죽음이고 사형틀인 그 십자가 조주와 멸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우러운 거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와 저주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만큼 무섭고 흉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이 바로 생명이오 능력이오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랑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전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의 모든 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생의 비밀과 또 참된 가치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동과 명예와 무너지는 성공의 바벨탑을 향하여서 배설물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쓰고 예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저주와 죄의 사슬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와 죄에서 자유쾌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완전한 복음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누리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투구 단임 목사님이 이 전투구 말씀하셨죠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처럼 썩고 없어질 서론적인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이간하는 예틀에 메여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전력 추구하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살리는 일 속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방향에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모임은 생명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과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과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모든 달란트들은 생명살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제로말미하마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율법도 지키지 못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사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는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 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다섯가지 종교 개혁의 오직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타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사라고 하나님께 부른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오직 믿음과 그리스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때로는 자기가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살리는 일에 드려지고 맞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영국의 타이타니 선장이었던 존 스미스 씨가 암초에 부딪혔을 때 배가 침몰 당하고 있는 그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비 브리티쉬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였습니다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그 여성의 생존일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았죠 지금 창세기 3장에 세상은 영적 타이타닉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지금 정말 창세기 3장 6장 우리에게 아는 그 11장 현장 가운데 12가지 문제 가운데 수장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적인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용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궁이란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건져내요 살리는 복음이 승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